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안녕하세요. 뇌병변 유튜버 오늘도 이어서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스토리 요약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신전의 수수께끼를 풀 링크는 바로 다음 신전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링크는 새로운 능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만듭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신전의 향행 같습니다. 신전에 도착했습니다. 수수께끼를 풀 링크는 새로운 능력 얻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신전의 향행 같습니다. 그리고 골렘의 개배터리를 얻었습니다. 그리고 골렘에게 사용 설명 듣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신전의 향행 같습니다. 신전에 도착했습니다. 수수께끼를 풀 링크는 새로운 능력 얻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다음 신전의 향행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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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음 음 음 음